구독,좋아요,알림 눌러주세요 꼭 약속 엄마꺼 이거는 아빠꺼 잘먹겠습니다 엄마꺼,아빠꺼,우리꺼 침이 뭐지? 이렇게 덜해서 먹어봐야 되는거야? 그냥 먹어도 되는데 하여튼 그냥 먹어볼거야 좀 뜨거워 난 먹을 수 있어 무조? 엄마 나도 헹궈서 무조지 애기도 안먹어 애기도 안먹어 아 애기도 치워잉 쇼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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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기네 나라에도 이런 음식 있어? 응 이름이 쇼라야,쇼라 쇼라 엄마 엄마 엄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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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야 엄마? 이쪽은 해물죽, 이쪽은 야채죽 야채죽 많이 먹어야 돼 좋아 야채를 너무 안먹었어 야채를 죽이라도 먹어야 돼 너무 찌꺼워서 이거 먹어볼래? 응 조금만 좋아 먹어봐 지켜서 먹어 김치 낙지기 조금만 먹어봐 한 알만 먹으면 두알이나 세알 조금씩 먹으면 먹을만하다 뜨거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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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독 좋아요 알림 눌러주세요 꾹꾹 약속 으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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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은거 뜨거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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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왜 뜨겁게 했어 이걸? 아니야 뜨거운거 시킨거지 엄마가 시키려고 넓게 펴줬잖아 그럼 빨리 씻으니까 원래 이렇게 뜨겁게 해준건데? 원래 뜨거워 엄마 애기 압박콘 먹을 수 있지 압박콘 먹을 수 있지 근데 뜨거워서 못먹어 압박콘 식으면 와 김치죽이라던지 김치가 들어있다 응 김치 먹었어 맵지 저거 먹어 야채죽이 안 매운거 김치가 맵다 죽은 안 매운데 오징어도 들어있어 응 낙지 음 오징이랑 똑같다 근데 맛이 더 줄까? 응 오징어 종류중에 낙지가 하나야? 오징어랑 낙지랑 다른거지 오징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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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낙지 큰거 하나 있어 원래 이렇게 큰거 찾기 힘든데 엄마가 되게 큰거 찾았어 낙지 여기야 다 조그맣게 해주잖아 응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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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떤 주기가 맛있어? 이거 두개 같이 먹으니까 나는 해물주 응 잠깐만 해물 찾았다 해물 해물 먹을래? 오오 고기가 해물이야 오 먹을래? 고기 종류 중에 바다생물 중에 하나가 해물 그 바다 바다에 사는 생물을 해물이라 그래 그치 오오오 해물이 바다생물이야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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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땅에서 사는 동물은 생물이잖아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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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헉 Michi 김치 엄청 매운 거 고추장 그렇게 섞어서는 먹진 않겠지 쌍장까지 섞어서는 낙지 큰 거 많다 와 여기만 낙지 큰 거 좋나 보다 응 낙지 큰 거 많이 들어있네 뜨거워 이거 더 조길나 저걸로 이렇게 떠먹어 본다구 이걸 떠먹어 낙지도 애기도 그걸로 먹고 싶어? 응 진화도 새 거야 그거 엄마 새 거 갖다 줬잖아 바꿔줘 여러분 먹으세요 다 먹고 이제 주냐 아니냐 더 가 물 더 줘 물 더 줘 물 더 줘 물 더 줘 물 더 줘 물 더 줘 물 더 줘 물 더 줘 물 더 줘 물 더 줘 물 더 줘 물 더 줘 이걸로 먹으니까 더 맛있는 거 같다 응 느낌인지 안 넣지 너무 맛있어 느낌이 좀 네 느낌이지 잘 먹어었 잘 먹어었 랄라 자두 어딨어? 응 자두가 아니라 천도 복숭아 천도 복숭아도 하나 줘야겠지 이제 복숭아 먹는게 너무 차가서 깨먹을 수 없어 칼로 조금 잘라줄까? 줘봐 조금씩 잘라줘 엄마 엄마 하나 먹어 응 고마워 일부러 귀신을 잘라달라고 한거야 엄마 하나 먹으라고 맛있게 깨졌다 잘 먹었습니다 마이크 먹겠다 마이크 내려놔 이제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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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